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서울특섬에 있는 서울의 숲에 튤립 보러 왔어요 이번주가 튤립은 절정입니다 서울의 숲은 도심 속에 산책하기 좋은 공원 같아요 튤립과 같이 산책하시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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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속의 산책 즐거우셨나요?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